도착했더니 당근마을이다! 부적을 찾았어! 가지고 돌아와! 당근마을에 나타난 수상한 스파이? 정치해진 다음에 정보를 얻어내는 거야. 마을에 비닐부적 같은 거 있어? 우리 집에 많아. 임무를 성공해서 최고의 비밀 요원이 되는 거야! 숨겨진 비밀부적을 찾아라! 이번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! 내 친구들을 다치게 하면 가만 안 둬? 리틀 폭스 6월 23일 대개봉